그런거 어때? 어떤거? 그 점프맵을 한번 시도하는데 오로북스인데 자! 난쟁이 똥자루 자루! 안녕! 난 꿀퍼밍! 오늘은 점프맵 깨면 로북스 준다! 맵을 한번 해볼거야! 와우! 진짜? 그니까! 이거 점프맵 깨면 로북스를 준대 이름이! 오! 대박이다! 깨보자! 깨보자! 이거 다 꼭 받을거야! 너무 웃겨! 여기 좀 찜질방 같지 않아? 찜질방에 치는 곳! 나는 그 느낌 나! 여기 있잖아 그 우리 스케이트장 같은데 가서 비닐하우스!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추억! 그거 우리의 추억이잖아! 서울사람들은 모를걸? 맞지! 스케이트장이 농사 막아! 오! 가보자! 이분이구나! 절아! 지장사님 머리에 짜장면 그릇 끼고 있어! 오! 저거 짜장면이지? 비니 아니지? 오! 짜장면 그릇이야! 그런거 같다! 오! 가보자! 여기인가? 맛있게 생겼다고? 맛있게 생겼다고? 먹지면 안돼! 아무거나 먹는거 아니야! 뱉어! 응! 우리 이거 경찰 옷 입고 가자! 어? 입을 수 있어? 몰라! 사야되는거 아니야? 그럼 안해! 어! 안 입어지는거 같아! 자! 맨 끝에는 로벅스가! 오! 문의하지 않아도 주나봐! 대박! 대박! 빨리 가자! 어! 야! 어? 와! 이거 한 번에 줬네! 야! 저로! 당연하지! 힝! 하긴 로벅스를 준다는데! 너 로벅스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니? 그니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 저로야 근데 이거 체크포인트가 없는거 같애! 어? 어? 그래서 로벅스 주는건가? 어! 빨리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너무 궁금해! 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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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중요한게 있다! 이거 밀린다! 아 진짜 서로 밀려? 어어! 꿀밤 우리 조심하자! 어! 침착해야 되는데! 너무 막혔다! 침착 침착! 어! 저기 진짜로 로벅스가 보이는데? 잠깐만! 진짜? 근데 벌써 보이는데? 잠깐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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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 벌써 보이는데? 아니 나 안가고 있어! 그냥 서있어 여기! 꿀밤이 죽는데도 서있는데! 나 지금 벌써 보여서 당황스러워! 이게 진짜 서로 밀려가지고! 응응! 불편해!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빗자루 분이 이거 추천해주시면서! 근데! VIP서버 만들어서 하는게 좋을거에요! 그러셨거든! 아! VIP서버가 유료야? 어! 여기 유료인데! 근데! 이게 밀려서! 아마! VIP서버를 추천하신거 아닐까! 근데! 우리 이거 깨서 로벅스 얻으려고 하는건데! 어! VIP서버 해가지고 로벅스를 쓰면은! 의미가 없잖아! 이거 손해 아니야? 하하! 그러니까! 이거 손해겠는데! 어쨌든 저기 끝에 봐봐! 보여? 꿀범만? 로벅스? 어디? 지금 거기서 보면은 가려... 아! 오! 대박 대박! 철우야! 빨리 와! 기다릴까? 여기 못에 꽂힌거 같아! 기다려! 어! 알았어! 그거 그리고 작은거 안 밟아도 돼! 아! 그래? 바로 다 큰걸로 넘어와! 어쩐지 꿀밤이가 너무 고소처럼 스무스하게 갔길래! 와! 얘네 이걸 어떻게 넘어갔지?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어! 뭐야! 어? 왜? 이게 내가! 바닥을 밟았는데 죽는건 뭐지? 저거 어떻게 이분 나 때문에 못간다! 아! 진짜? 어! 비켜줬어 그래서! 잘했어! 잘했어! 이게 내가 왜 죽은거지? 어디서 여기서 왜 죽었지? 누가 나한테 총을 쏬나? 그! 어! 구독자분이다! 인사했어! 아! 진짜! 로벅스 받으러 오셨구나! 그런가봐! 어! 우리 같이 로벅스 얻어갑시다! 같이! 백만 로벅스 얻어가자! 우리 제작자 털어가자! 탈탈탈 털자고! 맞아! 아주 그냥! 뼛속까지 털어주자! 어!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낸게 있는데! 어! 그런거 어때? 어떤거? 그 점프맵을 한번 시도하는데! 어! 오로벅스인데! 어! 만약에 깨면 신노복스를 주는거야! 우와! 우와! 너무 양아치 아니야 너? 왜? 신노복스 준다니까? 어! 차로야! Press 가고 있어요! 다 왔어요! 어! 왜 차로 왜 이렇게 신났어? 무슨 행복한 상상을 했어? 어! 나 되게 행복한 상상했어! 어! 꿀밤 잎 아이디어를 어떻게 써먹어볼까? ㅋㅋㅋ şeyler 오 오 오 오 여기는 쉽다 요 회오리만 하면 되니까 인정 인정 어 근데 이게 은근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미끄러져가지고 리에오 여기 되게 좁아 회오리가 어? 뭐야 그래도 쉽다는 거 어? 나는 이런 회오리 못하는데 아니 우리 자루할 수 있어 잘면 아네 야 여기는 진짜 좁다 꼬이! 야 요거 여기저 고난이도다 어? 0로북스? 아니아니야 저게 지금 아니야 저 바닥에 써있잖아 1.0경영 첫 로북스 아니야? 그니까 아 너무 아쉽다 아 저기 첫 로북스라고 써있고 근데 0로북스라고 써있는건 뭐지 이미 누가 타갔나? 아직 아무도 안타갔다는걸수도 있어 꼬바마 큰일났어 지금 우리 잠깐 맵이 튕겨가지고 무슨일이지? 했는데 여기 제작자가 있어 다녀오세요 잠깐만 후루룩 후루룩 짭짭후룩 짭짭 맛좋은 짜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네 무신하여 어 무신하여서 저분 되게 프라이드가 높으신 분인거 같아 안녕하세요 근데 그보다 큰일났어 아!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우리 깰 수 있을까? 이 재미로 하는거지 응 우리 로북스 못받으면 어떡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뒤로 갈수록 상관 상관.. 상관? 사람이 없을거거든 야 이거 사람들이 밀어 밀지마 이것들아 호잇 자루 어딘데? 너 아직도 처음이야? 아우 처음보면 밀려가지고 죽었다 근데 이제 두번째로 넘어왔어 두번째로 넘어오니까 사람이 없어 지금 내 앞에 잠옷입은 친구 하나있다 맞아 맞아 꿀바맨 지금 세번짼가? 네번짼가? 어 저 친구 죽었어 근데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지금 처음으로 가면 지옥이거든 우리 지금 성공해야돼 맞아 돌아가면 난리나 거기 사람 진짜 많아 난리나이 왜왜 차라리 충족하게 하자 차라리 충족하게 하자 그래 천천히 최대한 최대한 걸어가서 점프하자 헉 거기야 꿀바마 거기 거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이거 옆으로 서갖고 가는게 낫겠는데? 쉬프트락으로? 어 그것도 그렇고 최대한 좀 앞으로 많이 좀 걸어가서 떨어질 것 같을 때 있잖아 아라 여기 난리야? 그나마 그 장비가 어 난리났는데 우리가 컴퓨터라서 진짜 다행인거야 아 맞아 모바일 많이 하지? 모바일들은 진짜 불편할 것 같아 다 겹치고 난리나서 어 그거 피하지도 못할거 아니야 어 나 다시 초록색 도전하러 왔어 오 대박 이걸 쉬프트락을 켜야될까? 혹시 이거 멈추고 가면 안돼? 멈추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박 죽었구나 아니 거리 조절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어 진짜 그럼 내가 가서 치워줄게 자루야 알았어 기다릴게 어 자루야 나 챙겼나봐 어 꿀바미 아니 나 안챙겼어 꿀바미가 사라졌어 다시 켜볼게 어 만원이래 제시도 어 진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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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줄 알았어 나는 저분이 멈추더니 발코가에요 그래서 발코씨 나왔어 오 자루인걸 알았나 몰랄걸? 왜냐면 아까 전에도 저기 귀막하고 계시다가 발코가라고 써주시더라고 답답했나봐 이게 계속 같은걸 반복하다보니까 사람이 굳어지는거 있지? 어 지금 나 손가락 굳었어 어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 나 어 뭐야 이게 그게 왜 죽어 어디서 죽었어? 마지막이야? 어iniz貞이 그 이제 마지막 그 얇은거 밟으려고 하는데 죽었소 어 아파워 몇 번째 도전이지? 세번째인가? 네번째? 다른 나랑 서로 다른거 봐 맞아 우리 지금 서로... 아 절대 나는 이거 못 깨겠어. 못 깨 이거. 너무 못 깨겠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로봇옥스 안 받을게요. 우리는 포기할게요. 근데 이게 진짜 로봇옥스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저희가 깨보지를 못해서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빗자루분들이 진짜로 한번 깨보고 로봇옥스를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로봇옥스 들어가야지! 야! 가지마 나도! 고맙습니다.